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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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어느 부위의 장애가 생겨도 다 불편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시각장애일 것입니다 시각이야말로 자기 주변의 사물과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인체의 모든 감각수용체 중에서 70%가량이 눈에 있는데 그로 인해 인간의 하루에 보고 기억하는 평균 1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뇌뇌 폐질의 절반이 시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20절과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뿌리니라는 말씀은 사람의 몸 안은 피부로 덮였기 때문에 빛이 차단되어 어두운 상태이지만 눈이 있음으로 해서 바깥색의 빛이 목만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과학적인 언어를 빌린다면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수용체를 통해 상을 만들어 막막에 닿으면 그것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됨으로써 사람은 비로소 몸 바깥색이 있는 빛을 감각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써 눈이 볼 수 있어야 온 몸이 그 본 것에 따라 판단하고 반응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물이 눈에 안 보이면 손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집을 수 없고 길이 눈에 안 보이면 발도 그것을 따라 안전하고 똑바르게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무슨 안과의학적 의미에서 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23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내 마음속에 스스로는 빛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내 마음의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몸 안과 마찬가지로 깜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반드시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그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듯한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빛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면 그 사람의 심령은 그야말로 최악의 암흑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하신 말씀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22절과 23절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과 바로 뒤에 따라오는 24절 말씀의 문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공통적 주제는 곧 신자의 물질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눈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제물로 돌아가셔서 말씀하실리가 마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2절과 23절 말씀은 앞뒤의 내용을 아주 강조하여 강화하기 위한 비유임이 분명합니다 즉 이것은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온몸도 어두운 사람 즉 그 심령이 장님처럼 되어서 그 인생 전체가 다 깜깜한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도직입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오른팔더너를 내리며 바르게 행구하고 있다 자부하더라도 만약 그의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 전체가 실상은 다 어두움 속에서의 오판과 시행착오의 반복이 될 뿐이라고 엄중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물질관을 가짐으로써 그 마음과 생활 전체가 밝은 빛을 따라가게 되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당의 자기 마음이 보이는 신자는 재물을 땅에 축적하지 않고 장차 받을 상급을 위해 선용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야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물이란 꼭 금은 부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 전체를 통치하는 표현으로서 특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황금버기를 돌같이 하라는 따위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재물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부정하다고 가르치는 곳이 없으며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 세상에서 재물 축적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처럼 땅에만 쌓아두는 재물은 반드시 없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이 세상은 우선 조미해야 하는 곳입니다 옷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재산 가치가 있는 동산에 해당되었는데 그 옷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미란 벌레입니다 동록은 굴이나 굴이 합품 등에 녹였을 때 생기는 푸른 빛의 물질로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즉 당시 화폐로 사용되던 동전 역시 쌓아두면 노기스러워 영구히 보존되는 재산은 될 수 없음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도둑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의 자기 재물을 억울하게 잃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당시의 집은 진흙이나 흑백들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고 모아놓으면 그것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소매치기에게 속절없이 뺏기기도 하고 소위 보이스피싱이란 사기를 당해 어처구니없게 자기 손으로 계좌이처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 투자했던 주식 종목이 폭락하면 그야말로 한방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대도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는 아깝게 없어지는 돈, 억울하게 잃는 돈 혹은 밑빠진 독에 물붙듯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술술 세면서 낭비되는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땅과는 대주적으로 그 쌓아두는 재물을 그 무엇도 헤아지 못하며 그 누구도 도둑질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아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늘, 즉 천당이야말로 정말이지 저축을 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공로의 포인트 따위를 정리받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확신을 얻은 신자라면 이제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일을 위해 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되다 하심에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자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당은 그들의 행한 일 적극의 세상에서 힘 썼던 수고가 결코 그대로 없어져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따라오는 곳입니다 그런 가족의 신자는 나중에 천당에서 받게 될 상급을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 자신의 재물을 오직 선한 일을 위해 부지런히 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내 봄을 잃은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이라고 아주 전국을 찔렀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회사라야 주식을 매입할 것이며 보통 때는 지독히 아끼던 사람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외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조금 더 주제하지 않고 펑펑 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이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목표로 삼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특히 앞서 19절과 20절에서는 너희라는 복수가 사용되었지만 여기 21절에는 너, 네 라는 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인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는 바로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은 각 개인에게 의김없이 적립되는 철칙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물질과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해 줍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늘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여실히 나타나므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천당 영생을 믿는 진짜 신장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기 재물을 이 땅의 은행에만 저금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금함으로써 하늘 창고에 부전인을 쌓아두고 있는지를 통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신자는 일단 부신자보다 오히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가장 가치 있는 일 곧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성교사업을 위해 실로 요섭의 곡식 창고처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축적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라 바로 재산 선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죽으라고 돈 버는 목적이 오로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한 생활 자신의 노후보장 그리고 자식에게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눈먼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월급 받은 후 일단 온전한 11조부터 하느님께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생활비를 아껴서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저축에 두어야지라는 생각만 온통 차이는 사람 장사한 것에 순수익이 얼마나 된지는 매월 정확히 계산하면서도 감상금이나 특별성경금을 기쁘게 바칠 마음은 털금만큼도 없고 오로지 아직 내 힘이 있을 때 바짝 졸라면서 하미천 크게 잡아놓아야지 라는 꿈만 머릿속에 그리고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천당이 안 보이는 영적 장림이요 인생 전체가 깜깜절벽인 사람이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 청년 의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재학 시절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인 사장이 명색이 교회 신자라 하면서도 매우 인색해서 월급도 짜게 주었을 뿐 아니라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직원에게 보너스 한 푼 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아예 작정을 하고 그 사장한테 아니 그렇게 번 돈 죽을 때 이고 가실랍니까? 지고 가실랍니까? 라는 말로 겨우 자극을 줘서 보너스를 좀 타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 신자라 하면서도 헌금의 인색한 교회는 죽을 때 그 돈을 그야말로 이고 가시려고 합니까? 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처럼 땅에만 쌓아놓은 돈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자식들 사이에서 유산 분배로 분배 문제로 싸우고 소송하다가 평생 등지고 살게 만들 폭탄을 남겨놓는 그 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신 형제나 자네들이 관위에 받지는 소위 저성가는 노잣돈이라는 것조차 단 한 분도 본인은 가져갈 수 없고 결국은 다 전부 다 인부들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오직 세상에만 붙잡혀서 재물을 자기 손에 끼치고 놓지 않느냐는 어두운 인생이 되지 말고 진정 믿음의 눈으로 천당을 바라보기는 진자답게 하느님 나로를 위한 선한 일에 자신의 재물을 가장 가치있게 선용함으로써 나중에 반드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하늘 창고에 부지런히 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느님 만의 인생을 주인으로 보이는 신자는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24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다 너희가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재물을 쌓아놓을 장소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느님과 재물 중에 누가 자기 생명의 진정한 주인인지조차 인지할 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말을 원문 그대로 지겨하면 Be a slave of, 노예가 되다입니다 저기 섬기다라는 번역은 원문의 어감에 비해 너무 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당연히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지 결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문자 그대로 자기 인생 전체를 몽땅 다 오직 단 한 명뿐인 자기 주인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예 그 말 자체가 생각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노예가 있다 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기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을 따져 들어가 보면 역시 진짜 주인은 어디까지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이며 나머지 한쪽은 그저 섬기는 척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사회에서도 철칙으로 통하는 이 원리가 바로 하느님과 제물을 두고서도 엄연히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라도 결코 하느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선 어디까지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이지 결코 양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도 그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라 해도 사람이 하느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제물도 똑같이 주인으로 섬길 방법이나 경우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느님과 제물 이 둘 중 하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제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제물은 그 가장 사랑하고 귀중이 되는 것 즉 우상이 됩니다 그것은 꼭 그 제물이 자기 주인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는 이제 나머지 한쪽 즉 하느님은 절로 미워하며 경여기는 부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느님만 자기 생명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물은 바로 그처럼 자기가 경여하고 사랑하는 주인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명색은 신자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이란 과연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인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도와줘야 할 종처럼 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히 하느님만 자신의 주인이 되고 제물이 그 주인 섬기는 거루한 수단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순서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물이란 주인의 자리를 놓고 하느님과 감히 필적하거나 견줄 수조차 없는 비인격적 존재일 뿐입니다 제물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그것도 사람이 다스리도록 사람의 발날에 두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가 종처럼 사용해야 할 제물을 하느님과 주인의 자리를 놓고 상대할 수 있는 라이벌처럼 여길 정도로 눈이 멀어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느님도 좋지만 돈도 똑같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롭지만 돈을 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행복하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형님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도 즐겁지만 유흥지에 가서 마음껏 즐기며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하다 라고 호생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 라고 잘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실상 하느님을 대놓고 미워하며 경영하는 부신자와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처럼 물질관은 그 사람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천당을 믿고 있으며 하느님을 경영하는 신장인가 아니면 그저 하느님을 믿는다는 모양만 내며 실제로는 오직 하느님 덕만 좀 보겠다는 신보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물질관에서 간단하게 드러납니다 돈의 노예가 될 사람은 오로지 돈이 하라는 대로 하고 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 돈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느님까지 자기 조수로 써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아까운 것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깝고 내기 싫어서 탈세를 하기도 합니다 수도세나 성기세도 어쩔 수 없이 내기는 하지만 아까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때나 연인에게 생일 선물 등을 사줄 때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 만큼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계십니까? 11조는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니까 실행하긴 하지만 아까운 마음으로 3대 후원회비 역시 단일 목사가 새해 목표로 강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하긴 하지만 그것마저 아깝기는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교회는 헌금을 무슨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진비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진정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사랑하며 사귀는 신자는 조금 더 아깝다는 생각 없이 오직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 절대주권자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두려워하며 모시는 진짜 신자는 그 하느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수행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동원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의 자네를 기뻐하시며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당신의 섬기들 필요한 재물을 통이 차고 병이 넘치도록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진정 하느님만을 자신의 금서 내에서의 유일한 주인으로 사랑하고 중의여김으로서 하느님께서 절로 따로 오게 해주시는 땅의 기업을 더 많이 받아 더 크게 하느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성인이란 자들은 돈에 대해서 그저 초연을 한 척하는 자서를 일관하며 목사 중에서조차 강단에서 헌금설교는 금기시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거부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며 애매하게 돌려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뿐 아니라 아예 명백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그야말로 구구절절 All about money 돈에 관한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를 통해 물질관이 발효되어 있는 사람은 온몸이 밝은 인생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님이나 사람 없다라고 실로 쉽고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경양교의 미혼 청년이나 젊은 부부 교우들은 이제 포스트 경양 희년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꼭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은퇴장님들은 대부분 다 지금은 여러분 같은 30대에 이미 장로가 되시는데 당시 다들 중소기업의 월급장이었고 기껏에 몇 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장을 격려하는 정도였지만 그런 때부터 벌써 생애의 최고의 것을 하느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바로 이분들의 땀과 눈물의 희생 덕분에 저 여러분은 이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강서성전 시대를 누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헌당 기념관 개관할 때 여러분 가셔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초대 장로님들에 비하면 지금은 시무 장로님들이나 젊은 세대의 교우들은 훨씬 더 좋은 학력을 위로하여 다들 번듯한 직장이나 전문직 프랜차이즈나 중소기업까지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도처 어떻게 해서 3대 후원의 평생 후원금은 고수하고 1년 내내 가도록 감성금 한 번 바칠 일도 없다는 것입니까? 천당 경생을 진심으로 믿고 소망하고 있는 신자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그때 초대 장로님들의 형편보다는 몇 배나 더 나은 여러분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요 신자의 필수 의무인 11조 생활조차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정말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장로 집사 권사라면 도대체 어떻게 온전한 11조가 아닌 속인한 11조로서 하느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심장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드러내놓고 교회를 출입할 수 있습니까? 구찬 변명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물질관이 깜깜하여 실상은 온몸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것처럼 버젓한 직장이나 사업장 있으면서도 정성과 힘을 다해 헌금할 줄 모르는 경향의 2세대 일부 교훈들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 제3대 단위 목사님께서 이 경영교회 장로로 세월만한 사람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저는 부끄럽고 미안하면서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것을 제가 제발 목사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는 설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 일깨우시는 말씀으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결코 저속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동안에 힘써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그저 땅에 모아두기만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 목표를 삼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 돈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만화가 이 뿌리이며 결국 자기를 스스로 지르는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더더구나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작용에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능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일단 물질관부터 바로잡혀 있어야 비로소 눈을 뜬 사람 빛이 밝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후이 되어서 나눠줄 줄 아는 그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며 공중의 새들까지 기들게 되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온몸까지 어두운 배금주의 인생 즉 돈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고 참되고 유일한 주인이신 하느님을 더 잘 섬기는 수단으로 재물을 마음껏 선용할 줄 아는 축복의 청지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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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